안녕하세요. 이병골파학교 OK스윙골프 아카데믹 이유왕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이유왕이 여러분들의 골프가 잘 되는 이유를 끄집어와서 더 잘 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많은 이들에게 이유왕 자랑해 주시고요. 영상 아래쪽에는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더 깊은 내용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하! 내가 내 스윙에서 임팩트 구간을 알기 힘든 이유 임팩트가 알기 어렵고 뭐가 뭐가 있어요 그게? 그냥 공이 있으면 치는 게 임팩트지 라고 말하는 골퍼가 있고 아니면 아니야! 임팩트는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치다가 스윙을 하다가 보니까 맞는 그 순간이 임팩트야 그래서 액션과 모먼트로 대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하냐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아니 때려서 타겟으로 가면 좋은 것이고 또 지나가다 공이 맞아서 타겟으로 가면 좋은 것이지 뭐가 그게 중요해? 신리가 중요하지 명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말씀을 늘상 드립니다. 그러면 임팩트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의도를 한번 보자고요. 임팩트 구간을 잘 모르는 이유는 내 의도가 그냥 나는 공만 때리는 게 목적인지 때리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어떻게든 때리건 밀건 해서 공을 이쪽으로 보내는 게 목적인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그냥 나는 그냥 공을 때리는 엑서사이즈 그냥 운동만 하고 싶다면 그럴 수 있지만 골프라는 성격을 보면 공을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공을 맞춰서 이쪽으로 타겟 쪽으로 보내는 게 더 중요한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셨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어떤 보통 훈련들을 많이 시키냐면 교수가들이 바람 소리를 많이 응용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버를 거꾸로 잡게 해서 소리를 듣게 하죠. 듣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소리를 보면 오른쪽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소리가 나도 왼쪽에서 소리가 나도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골프 스윙의 성격을 보면 맞고 앞에서 힘이 써줘야지 공이 훨씬 더 방향성도 좋고 거리도 멀리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에 맞는 그 시점부터 이렇게 앞쪽으로 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거 소리로는 이 정도 바람 소리, 흥흥 소리로는 본인이 잘 치는 걸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본인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레슨도 많이 나왔고 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던 골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이런 비거리 플렉스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이건 사실 비거리용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히팅을 해서 비거리를 낸다면 그렇지만 쇳덩어리 무게로 가는 건 아니고 이렇게 보면 소리가 앞쪽에서 나죠? 백스윙 가도 이렇게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백스윙 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백스윙이 쭉 크잖아요? 이렇게 돼요. 대부분 다.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공에서부터 힘이 크게 전달이 돼야 멀리 가는데 여러분들의 스윙 크기는 정해져 있다? 근데 여기서 크게 써버리면 이쪽 크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제로 뭐 이쪽이 크면 이쪽도 크게 쓸 수 있어요? 라고 정말 그 뜬구름에 떠 있는 그 스윙의 이름만 갖다가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크잖아요. 그럼 여기가 좁아져. 거의 다 그래. 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가 넓다 하더라도 좀 참고 와서 여기서 소리를 듣는 너무도 여기서 소리를 듣는 이러한 연습을 통해야 되는데 이 드라이버의 샤프트 소리로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습 도구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건 이 비거리 플렉스인데 내 임팩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방법. 처음에는 전부 다 여기서 소리가 나요. 여기서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근데 이렇게 가는 거. 근데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홍보한다는 목적이라기보단 뭐 같이 알면 좋은 거지만 이게 있으면 저는 그래요. 저희 회원님들한테 무조건 시작할 때 이거 5분 동안 흔들으라고 해요. 있으면 이렇게 하나, 둘, 셋. 꽉 잡으면 또 그림을 꽉 잡으면 오른쪽에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꽉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도 그림을 꽉 잡고 이렇게 소리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림을 느슨하게 잡으면 앞에서 소리내기가 쉬워. 이것도 제가 다음 바로 이유항에서 설명을 할 텐데 다시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느낌 속에서 아, 내가 이걸 흔들어 봤더니 오른쪽에서 소리가 나는데 임팩트존이 지금 오른쪽에 형성이 되어 있구나. 그럼 이걸 갖다가 소리를 왼쪽으로 가져와야 되겠구나. 이제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그 소리를 앞쪽에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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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 스윙 크게나 해요? 아이고, 아니에요. 툭툭 때릴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뭐랄까 굳이 어디 가서 돈 내고 레슨 받는 것보다 이것만 하루에 한 2, 300개씩만 흔들잖아요. 소리를 제대로. 이런 툭툭 때려도 거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샷이 나와요. 또,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이게 좀 자신이 생겨 가지고 백스윙을 크게 한다. 백스윙을 크게 해도 이쪽에서 때릴 수 있는 그런 임팩트존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립 악력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방법 이제 이런 것도 제가 소개할 텐데 이제는 좀 스윙도구를 제가 옥스윙몰을 오픈을 하기 전에는 일부러 공개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옥스윙몰이 오픈이 됐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진짜 골프를 잘 치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또는 뭐 이 비거리 스틱도 괜찮고 이 비거리 로프라고 해서 내가 스윙을 진짜 엎어 때리는지 얘네 둘은 대단히 같이 함께 써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녀석은 내 스윙 궤도가 여기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볼 수 있지만 얘는 구불구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엎어 때리면 목 쪽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 헤더 만 한다고 가만히 있어도 몸이 안 돌아가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를 몸은 계속 돌려줘야지 이 노란 공이 내 몸을 타격하지 않아요. 이러한 장점들이 있으니까 내 임팩존을 모르는 이유는 지금까지 어떠한 도움을 받아서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꼭 이용을 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는 정말 최고의 연습도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스윙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도구를 이용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불이 번쩍 거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런 다양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활용을 해서 꼭 한번 나의 임팩트존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이었습니다.